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 하면 안 좋아요 오늘 여러 곳에서 지금 법개는 작업도 하고 지금 기와 웃는 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도 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올라가서 지금 공부하는 작업도 하고 오늘 하루 종일 준비가 되었지만 오늘 하루 종일 준비가 되었으면 오늘 하루 종일 준비가 되었으면 오늘 하루 종일 준비가 되었으면 다리가 아프지 않는데 다크아이 다 먹으면 다크아이 다 먹었어요 이게 뭐예요? 동그라미가 너무 많아졌어요 면불교 원자 아니에요? 동그라미? 면불교 원자? 네 장난하지 말고 내려오세요 아니 알았지 너는 터졌나? 벌써 터졌나봐요 벌써 터졌나봐요 왜? 달림을 가진거야? 달림을 가졌어요? 달림을 가진거냐고요 달림을 가진거냐고요 달림을 가진거냐고요 네 그냥 하세요 네 그냥 하세요 밖에는 마스킹테이프를 써리고 스프레이로다가 칠하고 있어요 음 에이 130 시났ações pump 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그만하고 밑에 내려서 한번 본 다음에 해. 마지막 작업을 하겠다고. 너무 멋지다고 올라가서 하얀색으로 작업을 더 해드렸다고 올라가서 마지막 작업 중입니다. 밝아졌어? 어? 조금 밝아졌어. 많이 밝아. 많이 밝아. 거의 하얀 것 같아. 거의 하얀색이 많아. 마스킹 테이프 빼면 거의 하얀색이 많아. 마스킹 테이프 빼면. 마스킹 테이프 빼면 하얗게 하고 거의.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